이사야 9장 6절 말씀,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좋은 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아멘. 우리가 직장을 구할 때 이력서를 제출하잖아요. 이력서라는 것, 레즈메라는 것이 간결하지만 그러나 자신을 소개하기 위한 중요한 사항을 이력서에 기입해서 제출합니다. 학력이라든가 경력이라든가 아니면 특기사항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정리해가지고 제출하게 되는데 이력서 한 장을 통해서 한 사람에 대한 예측평가를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700년 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일종의 이력, 소개, 이런 것들을 제시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분은 어떤 분일까 궁금해하게 여기었던 그런 사항 오실메시아가 어떤 분인가에 대한 궁금함을 해소시켜줄 그런 중요한 소개사항들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한 구절 말씀 속에 예수님에 대한 아주 간결하면서도 명확한 그런 소개 내용이 있기에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집중해서 묵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사야는 주전 739년에서 680년까지 약 59년간 사회했던 선지자예요. 이사야가 제시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개, 인트로덕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예수님은 모든 것의 통치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이사야 9장 6절 상반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중요한 표현은 통치자라는 표현입니다. 이사야는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그분은 모든 것을 통치하는 분이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환경, 역사, 시대 모든 것을 다스리고 추관하시는 분 그분이 이 땅에 오신다라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이사야는 오실 메시아를 바라봤지만 우리는 이미 오신 메시아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사야에게 있어서는 앞으로 700년 후에 오실 메시아 우리에게는 2000년에 오신 메시아 그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통치하실 위대한 능력자가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님을 든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요. 한국 청와대, 청와대 홈페이지에 국민 청원은 아니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삶에 많은 문제를 안고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대통령이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라고 여기는 그런 내용을 청원하는 거예요. 살다 보면 국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일국의 대통령이니까 힘이 있고 권세가 있으니까 대통령쯤이면 이 정도 문제는 해결해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청원하는 건데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다 청원하면 어떻게 대통령이 감당하겠어요. 그래서 그 청원을 대통령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국민 청원을 한 그 사람에 대해서 20만 명이 해줘야 합니다. 이 사람 소원을 들어줘야 합니다. 라고 동의한다면 대통령에게 전달되어 대통령이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거예요. 물론 삶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대통령에게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청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너무 안타까워서 하선하는 것이지만 어떤 청원은 대통령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질병의 문제 아니면 잔여 문제라던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는 대통령, 아니 대통령 할아버지도 할아버지라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막기 위한 이유로 20만 명이 그 청원에 동의하면 들어주겠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타당성이 있는 것, 상식선에서 타당성이 있는 청원이라면 들어주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가 예수님에 대해 표현하는 내용이 바로 대통령처럼 통치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대한민국 대통령처럼 제한적인 권력, 제한적인 능력을 행사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사야가 표현한 오실메시아, 우리에게 있어서는 오실메시아예요. 오실메시아,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통치하는 분, 제한이 없으신 분 따라서 우리 삶에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통치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사야는 밝히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한 자인 거예요. 한국의 대통령한테 청원하려면 20만 명이 동의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시시댓대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주님께 요구할 수 있어요. 소원 들어주세요. 나는 이런 문제가 있어. 나는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도와주세요. 무시로 우리가 요청할 때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진정한 통치자 이분을 이사야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내십시오. 성탄의 소망은 바로 통치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기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시고 마음가운데 다시 한번 소망과 그리고 용기를 얻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이사야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놀라우신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이사야 9장 6절 중반절에 보면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세번역 성경에서는 놀라우신 조언자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혹시 세번에 성경이 와주셨으면 여러분 밑에 보세요. 그 밑에 보면 풋노트가 있어요. 그 밑에 풋노트가 있는데 그 풋노트 읽어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는 놀라운 자 조력자라고 번역할 수 있다. 놀라운 조력자라는 이 내용 속에는 놀라운 자 그리고 조력자 이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 그렇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원어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정교육 성경에서는 그 놀라운 자라는 것을 김효자라고 그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김효자가 뭐냐 영어성경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영어성경에 김효자를 The Wonderful 이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The Wonderful 미국 사람들이 와 굉장해 하고 얘기 표현할 때 사용하는 그 표현이 뭡니까 Wonderful Wonderful 아닙니까 Wonderful 예수님은 이사야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로 하여금 와 하고 탄성을 지르도록 만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놀라운 묘기 같은 거 놀라운 기술 같은 거 가끔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와 하고 탄성을 지르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박수를 치면서 Wonderful Bravo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 뭐 자연스럽게 나오는 표현이에요. 우리 주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분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의 그 능력 때문에 와 하고 탄성을 지르도록 만드는 분 이 사연은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탄주일인데 저는 성탄주일이 되어지면 남다른 그런 감회에 접근합니다. 왜냐하면 17년 전 이 성탄주일날 제 딸이 교회에서 좀 불의의 사고를 당해가지고서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 사고로 복부 출혈이 발생해가지고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브 때 우리 교회에서 멀지 않은 그 곳에 있었던 지금은 병원이 없습니다만 그때는 그 병원이 있었어요. 브레아 커뮤니티 하스피리라고 하는 그 병원에 우리 딸이 가서 수술을 받았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었어요. 그런데 그 수술을 받고 난 다음에 폐혈증이 발생했습니다. 피가 감염되어지는 폐혈증으로 인해가지고서 저희 딸이 거의 심정지 상태에 이르게 되어가지고 상황이 악화되어가지고 그래서 UCI 메리컬 센터로 긴급하게 이송이 되어져가지고 성탄절 이브의 1차 수술을 브레아 커뮤니티 하스피리에서 받았고 2차 수술을 그 성탄절 새벽에 UCI 메리컬 센터에서 받았어요. 그런데 그 수술을 받고 나온 제 딸아이의 모습이 뭐라고 표현할까요 처참하다 그러니까 수술을 받았는데 의사가 회복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여겨서 그래서 아직 배도 다 이렇게 봉합하지 않은 상태로 또 이렇게 나왔어요. 몸이 퉁퉁 부었고 그 몸에 한 24개 이상의 튜브가 꽂혀서 나왔어요. 의사는 살아날 가능성은 희박하다라고 말했어요. 성탄절 이브에 시작된 수술 간단하게 끝날 줄 알았던 그 수술 성탄절 오전까지 이어지는 두 번의 수술 그래서 이제 제 딸이 이제 제 딸이 거의 뭐 죽음의 광풍 앞에 꺼져가는 불처럼 있었다 그런 딸을 바라보는 저와 제 아내는 상당히 마음이 심란했었고 아니 그냥 두려움에 휩싸였었고 그래서 뭐 어찌할 줄 몰랐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보통 성탄 전날 우리가 많이 말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지극히 높은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시면 사람들에게 평화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성탄절의 주 딸은 영광과 그리고 평화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당일 성탄절 저와 제 아내의 마음에는 영광 평화가 사라져버린 좌절과 그리고 두려움 공포가 자리잡고 있었어요. 그때 그 중환자실 바로 앞에 라비가 하나 있었는데 기진맥진의 가족을 라비에 그냥 펄썩 주저앉아 있던 그때에 한 중년의 백인이 그 가족들과 함께 정성스럽게 포장한 쿠키하고 커피를 저와 제 아내에게 권했습니다. 생사의 갈림길, 딸의 생사의 갈림길에서 고통을 몸부림치고 있던 저와 아내를 향하여서 다름같은 말을 했어요. 그의 말이 대략 이런 말이었습니다. 나와 나의 가족들도 1년 전 성탄절의 똑같은 고통을 지금 이 자리에서 경험했었습니다. 난 그때 수술 받았고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어 살아나기 어려울 것이라는 담당 의사의 말을 내 가족이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가족들은 당신처럼 지금 당신처럼 너무나도 깊은 고통 속에서 어찌할 줄 모르며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몇 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깊은 좌덜 속에 빠진 우리들을 찾아와서 성탄의 의미를 알려줬어요. 인생을 깜짝 놀라게 만드시는 위대한 분이 오늘 탄생했다고 그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모든 것에 능한 능력을 갖추신 분이라 소개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을 나의 가족들에게 선포해 줬고 우리는 나의 가족들은 그때 그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자 기적이 이루어졌습니다. 죽을 것이라 해결됐던 제가 살아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나는 똑같이 당신의 딸 때문에 시리에 빠진 당신과 당신의 아내에게 예수님을 전합니다. 나를 살리신 예수님은 당신의 딸도 살려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갖추신 분입니다. 소망을 가지세요. 그리고 만일 예수님이 당신의 딸을 살려주신다면 1년 후 성탄절에 당신도 나처럼 이 자리에 찾아와서 오늘 당신이 겪고 있는 동일한 아픔을 가지고 있는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예수님의 능력을 전해주세요. 그런데 이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어지는지요. 그 말은 저에게 있어서 성탄절 메시지였어요. 저는 그분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낸 프라이베트 가브리엘 천사다라고 그렇게 여겨요. 저와 저의 아내의 마음에 정말 소망의 자그마한 싹을 티도록 만든 천상의 메시지. 그때 갑자기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도했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당신은 놀라운 역사를 만드실 위대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나에게도 이 사람이 전한 이 놀라운 위로의 메시지를 1년 후 바로 이 자리에서 생사의 갈림길 앞에서 좌절하고 신음하는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그 능력 체험하게 도와주십시오. 간절한 기도였는데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자 제 딸에게도 기적이 임했어요. 생존률 2% 미만이라 이겨졌던 저의 딸이 기적과도 같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1년 후에 저와 제 아내, 제 딸 그리고 교우 몇 분들은 이스라엘 메리컬 센터를 성탄절 날 찾았어요. 그리고 가보니까 1년 전 저처럼 시리에 빠진 사람들이 그곳에 있더라고요. 그 환우들과 가족들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전했어요. 예수님은 놀라운 분입니다. 예수님, 그 예수님 의지하십시오. 오늘 그 예수님이 탄생한 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하는 자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원더풀, 와, 탄성을 지르도록 만드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이에요. 이 사회가 표현하는 예수님에 대한 또 다른 소개는 예수님은 조언자라는 뜻이에요. 이사야 9장 6절 중반절에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라고 이사야는 표현하잖아요. 개정개혁에서는 모사라고 표현했는데 정확한 의미는 The Counselor입니다. 상담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다 우리 문제 해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가 가끔씩은 좌절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누군가가 날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잖아요. 그래서 질문도 하고 그런데 요즘은 상담 받으려면 돈도 많이 줘야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형평과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해주며 우리를 도와주고자 하는 조언자를 찾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민생활하는 우리들은 그런 부분을 아주 처절하게 느끼죠. 요즘은 그렇지는 않지만 그러나 한 30, 40년 전 미국에 이민 오시는 분들은 미국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미국 공항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막연한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때 미국에 이민 오셨던 분들 이 자리도 많으실 겁니다. 한 사람이 이민가방 두 개 딱 들고 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가지고 올 수 있는 돈 1,500달러 미국에 입국하기 전에 먼저 하와이를 들리죠. 요즘은 직항 노선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직항 노선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와이를 일단 들려가지고 하와이에서 입국 심사 받고 그 다음에 본토로 옵니다. 그래서 LA로 오든지 뉴욕으로 가든지 그 LA 공항에 내릴 때 여러분 어떠셨어요? 앞날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가지셨잖아요. 이제부터 내가 뭐 해먹고 살지? 그리고 내 자식들 내가 어떻게 키우지? 아 나 영어도 잘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지? 그래서 그 당시 LA 공항을 나서시는 가방 두 개 끌고 나오시는 이민자들 모습은 요즘처럼 그렇게 신나는 모습이 아니에요. 뭔가 기대하는 모습으로 나오시지 않으셨어요. 공항에서 입국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가방 두 개 들고 나오시는 분 전부 다 전부 다 두려운 모습으로 뭔가 긴장한 모습으로 나오시는 걸 보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어김없이 이민 오시는 분들이다라고 생각하면 백발백중 맞아요. 그래서 당시 이민 온 분들은 먼저 잘 정착한 한인들을 만나면 너무 반가웠어요. 게다가 거기서 도움을 주시는 분 만나면 정말 구세주 만난 듯한 기쁨을 느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한때 미국 생활 잘 정착하고 이민 생활 성공하려면 세 사람 잘 만나야 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변호사 그리고 자동차 메케닉 자동차 정비사 말하죠. 세 번째는 목사 잘 만나면 이민 생활 잘 정착할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당시 영주권 제대로 받으려면 변호사가 필요했으니까 그래서 변호사 잘 만나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겠고요. 또 기껏 가지고 올 수 있는 돈이 1500달러니까 그것 가지고 좋은 차 살 수 없어요. 그것 가지고 아파트 얻고 생활, 그로스리, 자녀 교육해야 될 것 내용을 살펴보면 그것 가지고 좋은 차 살 수 없으니까 다 중고차 그 중에서도 가장 허름한 차 싼값에 차를 사야 되니까 얼마 타다 보면 털털거리고 얼마 타다 보면 고장 나니까 그러므로 자동차 정비소 가져갔어야 되고 그래서 거기서 좋은 자동차 메케닉을 만나면 그건 땡 잡은 거예요. 정직한 메케닉을 만나면 그건 정말 땡 잡은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정비사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왜 목사를 잘 만나야 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마도 이민 초창기 목사를 필요로 했던 것은 목사로부터 라이드도 좀 받고 또 영어 통역도 좀 서비스 받고 또 마음도 좀 불편하고 마음도 좀 여러 가지 힘들게 목사로부터 기도도 받고 해서 아무튼 간에 그 세 사람 가운데 목사가 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어떤 도움의 손길을 기대했기에 이 세 사람을 잘 만나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로 이민생활 잘 정착하려 했으면 좋은 도움의 손길을 만났어야 했던 것이 우리 이전의 이민생활의 모습이었어요. 도움. 어떤 도움의 손길을 만나느냐에 따라 이민생활이 성공하느냐 아니면 좌절로 끝나느냐가 결정되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해 이 사회가 표현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도움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조언자라는 그 말의 의미가 도움을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혼자서 감당할 수 없잖아요. 혼자의 힘으로 태어난 사람 우리 가운데 단 한 명도 없어요. 태어날 때 자신을 받아준 손길이 있었고 자신을 그 따스한 입을 포대기로 감싸서 안아주고 젖을 먹여준 손길이 있었고 기저귀 갈아준 손길이 있었고 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을 베푼 그런 것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잘 알아요. 인생의 승패는 어떤 도움의 손길을 만난에 따라 결정된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은 그런 의미에서 최고의 도움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만난 그 어떤 도움의 손길보다도 최고의 도움의 손길을 베푸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주님의 도움의 손길을 받은 이상 우리의 삶은 무너질 수 없어요. 좌절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한 번 심령 속에 큰 용기와 위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 살아가기 어렵다 할지라도 내 삶을 도우시기 위한 단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므로 마음가운데 소망과 위로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아주 유명한 예술 작가 한 사람을 소개하려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마르쉐엘 디샤앙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현대 미술의 아주 한 획을 굳는 그런 사람 현대 미술의 거장이라고 여겨지는 사람 이 사람의 작품들은 전부 다 걸작이라고 평가되어 주는데 이 사람이 많은 작품을 선보였는데 이 사람이 대표작 하면 다들 이와 같은 이 작품을 떠올립니다. 그 사람의 이 작품은 샘이라는 작품이에요. 여러분 지금 보시죠. 저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게 남자 변소에 있는 남성 소변기에요. 저거 마르쉐엘 디샤앙이라는 사람이 저 소변기를 친히 맞는 것도 아니고 저거 어디 폼디폭 같은 데 가서 사가지고 와가지고 잘 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 예명이라고 하죠. 이 사람의 예명이 거기에 이렇게 서명되어져 있어요. 저걸 가지고서 자기가 작품으로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샘이다라고 이름을 지어서 작품을 내놓았는데 이게 극찬을 받았습니다. 이게 사람의 패러다임을 뛰어넘는 그런 환상적인 작품이다 그래가지고 전 세계에 전시되어졌어요. 대한민국에서도 그렇게 전시되어졌습니다. 대한민국 현대미술관에도 이렇게 전시되어졌고 그냥 전시된 게 아니고요. 여러분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저거 유리 상자 속에 딱 담겨져가지고 함부로 손 대지 말라고 유리 상자 속에 딱 담겨져가지고 그렇게 전시되어졌어요. 저게 샘, 저게 걸작이래요. 제가 예술을 조금 아는 사람인데 저는 저거 이해를 못하겠어요. 저게 왜 걸작인가. 그래서 다 걸작이라고 하니까 그냥 걸작으로 받아들여야죠. 저는 이 작품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게 걸작이라고 하면 진짜 걸작은 나다. 왜 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인데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예수님의 피묻은 은혜의 서명이 내 상가운데 있으니까 저거 마르셜 디슈양의 저 서명 하나로 저 서명기가 걸작이라고 한다면 나의 삶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서명이 담겨져있기에 진짜 걸작은 나다. 나는 저 작품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떠올라요. 그래서 저 작품을 아직도 난해해서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다른 건 제가 저 작품을 좋아하는 이유는 저 작품이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일깨워 주기에 저는 저 작품을 좋아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의 도움이 우리의 삶에 함께하였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진정으로 걸작의 인생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인생으로 전락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의 도움을 다 기대하지만요 어떤 사람은요 도움을 기대하는 사람을 사기쳐가지고 아예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짐 뭉개 버리는 도움의 손글도 있어요. 우리 스님은 한 번도 그런 적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줘서 예수님이 뭐 득될 것 아무것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은 항상 개입하셔서 우리의 무너질 것 같은 인생을 새롭게 만드시는 역사를 언제나 창출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에 대한 놀라운 간증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수 없겠냐는 거예요. 성탄주의를 맞이한 여러분의 얼굴에 근심과 그리고 좌절과 또 힘든 그런 표정이 역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힘들게 만드는 이 모든 것에서 소망을 선포할 중요한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라는 사실을 저는 이사야서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모두에게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이사야는 자신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마지막 내용입니다. 이사야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 보호자로 그렇게 설명합니다. 이사야 9장 6절 하반절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전냉하신 하나님 영전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 불리우게 될 것이다. 이사야가 표현한 전능이라는 이 히브리 원어를 제가 살펴봤더니 기뽀르라는 단어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 기뽀르라는 이 히브리어는요 전투를 벌이는 용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냉하신 하나님이 되어주신 예수님에 대하여 이사야가 표현하고자 하는 모습은 싸우는 분이에요. 싸우는 용사. 예수님이 이 땅에 싸우러 오셨어요. 왜 이 땅에 싸우러 오셨습니까? 자신을 위해 싸우러 온 것이 아니라 소망이 결여되어져서 신음하는 우리들을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와요. 우리 삶의 영광을 창출하게 하기 와요. 우리의 삶을 위해 싸우는 용사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영존이라는 말 영원히 존재한다는 말인데 승리하지 않은 건 어떻게 영원히 존재하겠어요? 결코 예수님에게는 패배가 없다는 말이에요. 평강의 왕이라는 것. 이런 평강이라는 것도 승자의 몫이에요. 평화. 승자가 돼야지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사회가 표현하는 예수님에 대한 중요한 소개 중에 하나는 예수님은 항상 싸워 승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싸워서 승리하시는 분을 통하여 이 사회가 드러내고자 하는 예수님의 중요한 속성이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백전백승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면 우리가 결코 무너질 수 없다. 그 예수님은 우리의 보호자다. 할렐루야. 시편 기자는 이 예수님을 미래적 관점으로 바라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편을 통하여 예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을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시편 135편 7절에 내가 고난의 길 한 국판을 건넌다 해도 주님께서 나에게 세 힘 주시고 손을 내밀어서 내 원수들의 분노를 가라앉혀 주시며 주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나는 이 주님이 너무 좋아요.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굴을 펴야 해요. 지난 1년 동안 살아오면서 재정적으로 나아진 것도 없고 자꾸 나이는 먹어 가는데 느껴져 기력도 떨어지는 것 같고 이빨도 막 흔들리는 것 같고 머리도 빠지고 아 예전 같지 않아 내년은 더 힘들 것 같은데 그거 당연한 말일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바라보는 내년은 사실 정말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는 모든 관점을 우리의 삶을 요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바라봐요.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봐요.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주님은 우리의 삶의 통치자가 되어주시고 하느님마다 와하고 탄성을 짓도록 만드는 놀라운 능력의 소유자이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도움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삶을 보호하여 주시는 분 그 주님 때문에 여러분 인상 피세요. 큰소리 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말씀을 결론 짓겠습니다. 오늘은 성탄주의입니다. 성탄주의 우리가 해야 할 가장 본질적인 일 뭘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목상하자. 단위 목사로서 이력서를 많이 접합니다. 왜냐하면 함께할 동력자도 때로는 구해야 되고 또 어떤 때는 성가대 지휘자도 찾아야 되고 또 교회 직원도 선발해야 되고 그래서 그럴 때마다 어떤 사람을 내가 선발해야 해야지 그러면 할 수 없어요. 혹시 좋은 사람이 있으면 소개해달라 그러면 소개를 받으면 저는 반드시 이력서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이력서를 계속 쳐다봐요. 정말 우리 교회와 잘 맞는 사람인가 우리가 추구하는 사람에게 가장 근접한 사람인가 실력은 잘 갖추고 있는가 저는 그 이력서를 읽고 또 읽어요. 그런데 그 이력서를 자꾸 읽다 보면 깜이 와요. 이 사람 괜찮은 사람 같아. 이 사람을 만나봐야겠다. 그래서 저는 만나요. 지금 이사야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기 전 700년 전에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는 예수님에 대한 레즈매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이사야가 제시한 그 예수님의 이력서를 우리가 봐야 해요. 끊임없이 보셔야 해요. 한 절 말씀 속에 예수님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오늘 예배를 들으시고 집에 돌아가셔도 이 이사야 구장육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셔야 해요. 보시고 보시고 보시다 보면 아마도 여러분의 마음 속에 확신이 생길지 모르겠어요. 그분은 정말 내 삶을 능력으로 이끌어주시기에 충분하신 분이시다. 그런 확신이 생기면 여러분은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하셔야 해요. 그분을 만나셔야 해요. 경배하셔야 해요.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셔야 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고백을 하셔야 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느님이십니다. 저는 성탄예배 성탄주일 예배에서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터져나오기를 바라요. 우리의 최고의 인사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주님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하느님 예배가 끝나고 이 예배당을 나서는 우리의 모습에 염려와 근심을 다 던져버리고 그 주님이 나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나는 환희로 충만한 가운데 예배당을 떠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주간에 그 주님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신다면 우리는 내년의 1년 삶은 여전히 쏘쏘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에게 중요한 세 가지 성탄주의를 맞이한 2019년 저는 올해 59번째 성탄주의를 맞이했어요. 이 성탄주의를 맞이한 우리들에게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 중요한 적용거리를 제시하려 합니다. 첫째 예수 크리스도에 대하여 확신하십시오. 두번째 확신하셨다면 예수 크리스도만을 섬기고 따르고자 하는 헌신을 들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 크리스도와 함께 인생을 설계하고 미래를 계획하십시오. 예수님 제외하고 우리의 인생 우리의 미래 불투명해요. 그러나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 크리스도가 대입되어지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미래는 환희로 가득찬 미래와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성패는 예수 크리스도에게 달린 거예요. 돈 아닙니다. 건강 아닙니다. 자녀도 아니고요. 사회적 지위 명예 아닙니다. 이민생활의 연저도 아닙니다. 엉뚱한 것에 마음두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성패는 예수 크리스도에 달려 있습니다. 그 예수 크리스도 오늘의 성탄주일 예배를 통하여 굳게 붙들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미래가 소망스럽게 다시 한번 와닿는 복된 주일 아침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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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